안녕하십니까 컴베블렉 시상자 여러분 한피디입니다. 오늘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좀 알아볼거에요. 아시는 분들은 또 다 아실텐데 우리가 문자나 갤러리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필요치 않은 것들을 삭제합니다. 삭제해서 이제 휴대통으로 보내죠.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거기서 휴대통에서도 완전 삭제가 되는데 그 전에 아 내가 이 버렸던 이미지 또는 문자가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. 아차하는 순간이 있죠. 실수로 버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쓸모없다고 해서 버렸는데 이거를 다시 써야 될 경우가 생길 경우가 있어요. 왜냐하면 저같은 경우도 이제 어 디지털 배워부터 이제 강의를 하고 다니면서도 가끔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구요. 나 이거 사진을 지웠는데 나 이거 꼭 필요해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구요. 버리는 방법은 아는데 복원하는 방법을 모르시잖아요. 많은 분들 아마 제 생각에 복원하는 방법 복원을 평소에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른분들 많을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아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시구요. 참고로 이 영상은 스마트폰 세로로 촬영된 거라서 여러분들 세로로 전체 화면으로 보시면은 내 스마트폰과 똑같이 볼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시청해주세요. 자 그러면 문자부터 한번 해볼까요? 자 문자 문자를 한번 볼게요. 문자에서 이제 자 이런거는 볼 거 없구요. 여기에서 이 위에 짬짬짬 누르면은 바로 그냥 삭제 메뉴도 나오고 뭐 여러가지 있는데 여기 휴지통이 있어요. 휴지통을 누르시면 이렇게 버린 문자들이 나옵니다.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유플러스 인터넷 뭐 전화 홍보용 온 건데 저 이거 삭제했는데 아 요거를 내가 인터넷이 바꿀 때가 됐는데 요 정보를 모르고 있어. 그래서 요걸 살리고 싶어요. 이때는 스마트폰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게 길게 누르면 체크를 할 수 있고 새로운 어떤 또 하나의 메뉴가 나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얘를 이렇게 길게 누르면 체크가 되죠? 체크면서 아래쪽에 보면은 완전 이제 삭제가 있고 복원이 있습니다. 복원을 딱 누르는 순간 복구된 거예요. 선택한 대화를 복원했습니다. 그러면 혹시 볼까요? 복원이 됐는지? 근데 이게 복원됐어도 이 위치가 전에 있던 위치로 아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여깄네. 11월 20일 요거. 요게 그때 온 거예요. 이렇게 이런 광고 끌이.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웠습니다. 예 광고 끌이 아니군요. 광고 끌이긴 한데 안내 끌이에요. 안내. 그래서 얘는 그냥 또 삭제. 그때 포함된 같은 것끼리 다 복원된 거예요. 대화 자체가 복원된 거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해서 얘는 또 삭제할 것 같으면은 여기 점점점 눌러서 여기에 메시지 삭제 뭐 연락처 차단 뭐 이런 거 있죠? 요런 메뉴들은 뭐 직접 사용해 보십시오. 메시지 삭제를 누르겠습니다. 메시지 삭제. 이렇게 누르면 이제 체크를 하는 동그라미가 있죠? 전체를 다 버릴 거기 때문에 전체 체크하고 모두 삭제. 그러면 얘는 다시 또 휴지통으로 가고 일정 시간 지나면 완전 삭제가 될 겁니다. 그럼 이제 갤러리를 한번 해볼게요. 갤러리 눌러서 갤러리는 이제 복원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갤러리는 좀 위치가 다르죠? 아래쪽에 사진, 앨범, 스토리 여기 짝대기 3개가 있어요. 요 부분을 요렇게 누르면은 바로 휴지통이 나옵니다. 요렇게 휴지통을 딱 누르면은 지금 버려진 비디오나 사진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있어요. 제가 예를 들어 여기 우리 어머니 촬영한 거를 아 그냥 버렸는데 요거를 다시 활용해야 될 일이 있어요. 그래서 얘를 되살릴 겁니다. 얘를 이렇게 해서 길게 역시 누르면 체크가 되죠? 물론 내가 살리고 싶은 것들을 체크, 체크, 체크해서 복원 누르시면 돼요. 자 저는 요거 파일 하나만 복원할 거기 때문에 복원, 복원 중입니다. 하고 떴죠?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것들은 시간 지나면 지워질 거니까 전 신경 안 쓰고 미리 비워도 돼요. 여기에 비우기 누르면 그냥 지워집니다. 우리 컴퓨터에 쓰레기통하고 똑같아요. 자 돌아가서 복원된 게 있나 살펴볼까요? 이제 카메라에 있으니까 아마 이거는 날짜가 한참 전에 지운 거예요. 물론 뭐 한 달은 안 됐지만 아이고 오래됐네요. 그죠? 어디로 저장된 거지? 여기까진 아닌데? 여기까진 아닌데? 제가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썸네일이 바뀌어가지고 잘 몰랐어요. 바로 복원된 게 바로 요 영상입니다. 재생을 해보면 아까 제가 지웠던 영상이 바로 이겁니다. 우리 어머니가 들깨를 고르는 건데 요 이미지 맞죠? 요거를 되살려서 이렇게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. 재활용할 수가 있죠?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을 돌려보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